팡팡 놀아, 알았지? 엄마 말 잘 들어야 돼? 으으으? 이제 공부한다고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말하겠지? 그래, 알겠어. 하나, 둘, 셋! 여보, 나 왔소! 얘들아! 아, 여보! 어어? 여보... 조용히 좀 해요. 애들 자고 있어요. 뭐요? 그래? 응. 여보, 우리 애들 자는 것 좀 봐요. 정말 애기 천사 같아요. 그러게. 언젠간 우리 아이들도 크겠죠? 음, 그렇겠지. 벌써. 일곱 살인 것도 난 믿겨지지 않아. 그때도 지금처럼 천사 같은 모습일 거예요. 오케이. 케구, 그래도 도전 read. Dest characteristic geil숭이 아휴, 밥 먹자. 넌 뭐가 그렇게 웃기니? increíble kurwe aunque 얘ira 의지가 오더니 이상한 것에 만 되게 웃기다고 하네. Chinook! 니가 오더니 이상한 것에만 다 웃기다고 하네 그나저나 요르르는 하루종일 방에서 뭐하는거야? 아 여보 괜찮아 아우 괜찮아 아유 엄마가 넘어졌는데 웃겨? 야 리아야 요즘 학교에서 유행하는 머리니? 울프컷이요 울프컷 아빤 유행에 뒤쳐진다니깐 야 요리야 나와서 밥 먹어 요리야 요리야? 네 오 오 아 리아야 밥 먹자 맛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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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자 아유 어 여보 이거 맛있다 응? 요리야 맛있지? 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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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리야 더 안 먹어? 되먹었습니다 아유 아유 요르르는 하루종일 방구석에만 있고 밥 먹을 때만 얼굴을 보여주네 아유 하루종일 방 안에서 뭐하는지 방문은 맨날 걸어 잠그고 있고 아유 여보 냅둬 요르르도 혼자만 있고 싶을 때가 있나봐 음 아무래도 여보 우리 요르르가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으악 으악 넌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웃겨 넌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웃겨 영기 영기 엄마가 텃밭해서 으악 뭐라는 거야 아무래도 아유 리아도 사춘기인가봐 원래 어? 저 나이 때면 낙엽만 떨어져도 웃게 되잖아 사춘기가 뭐길래 으악 맛있다 음 이 정도면 솔직히 예쁜 거 아닌가 흠 이 정도면 우리 학교 킹카 지밋오빠가 날 좋아해 주시겠지? 아휴 야 요르르 엄마랑 얘기 좀 해 맨날 문장 가놓고 뭐하는 거야 문 좀 열어봐 나 지금 바빠 아이 빨리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해 아 왜요 정말 어? 너 엄마가 학교 갈 때 그렇게 화장 찐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 학생 때는 학생답게 어? 아 엄마가 못 알아요 신경쓰지마 얘가 정말 니가 월클인줄 아네 에이씨 그러게 말이야 네 학교 갈기 귀찮다 리아야 리아야 학교 갈 준비해야지 싫어 안 갈거야 아 그럼 가지 말든가 으잉? 싫어 갈거야 쟤네 또 왜 저러는거야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학교 다녀왔습니다 야 유르르 너 엄마랑 얘기 좀 해 이번에 반평균 30점이더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아이 아이 그래도 30점이 뭐야 30점이 애가 가면 갈수록 엄마한테 말하는 것 좀 봐 응 얘가 여기 있던 내 화장품 다 어디갔지? 엄마 내 화장품 어디갔어? 너 맨날 성적 떨어지고 그래서 엄마가 화장품 다 치워버렸어 아 내 화장품인데 엄마가 왜 마음대로 치워 어 엄마한테 점점 소리를 쳐 아니 엄마는 아 벌써 짜증나 나 집 나갈거야 짜증나 집 나갈거야 어 너 뭐야 오오오오오 나 저 옆에 내가 왜 이래 미쳤어? 응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리아야 잘 다녀왔습니다겠지 네네 그거나 그거나 아유 집 왔으니까 밥 먹어 밥해놨어 지가 안 먹어 니아도 사춘기가 왔나 애가 왜 다 싫다는 거야 응 이렇게 치아 irm 나 리아야 음 추노 트리 칭 reasoning 정말 내가 말하는 건 다 반대로 하잖아 어? 그러면 항상 내 말엔 반대로 행동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반대로 말해야겠다 음 좋은 생각이야 우리 아들 이하 뭐해 어? 이번에 시험 성적이 많이 내려갔던데 아 우리 아들 그냥 공부하지 말고 학원도 가지 말고 그냥 팡팡 놀아 알았지? 엄마 말 잘 들어야 돼? 어? 이제 공부한다고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말하겠지? 그럼 알겠어 이런 이럴 때만 말을 잘 듣는다니까 아휴 팡팡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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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팡 놀아보실까? 팡팡!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! 아휴... 아휴... 얘가 몇 시인데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와?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아휴...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짜증나는 거 있지? 아... 대박 너! 유르르! 밤늦기까지 뭐 하다가 지금 들어와?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!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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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계속 말해 봐 진짜 오이악다! 아휴 오늘 퇴근했네 내가 새로운 옷을 샀으니까 우리 딸한테 선물하면 되게 좋아하겠지 여보 나 왔어 아 여보 왔어요 아 여보 요즘 딸은 걱정이 많아 아 무슨 일이야 아니 오늘도 요로가 여보 오기 한 10분 전에 왔나 이렇게 늦게 오고 통금 시간도 어기고 리아도 내가 말하는 거 전부 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말하고 아휴 애들이 사춘기라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내가 요로로 선물을 사왔지 이거면 분명 마음이 풀릴 거야 아휴 그래요 요리야 우리 이쁜 그래 오빠야 수지 개 같아 막 그랬다고 아휴 진짜 웬일이네 열나 될 수 없어 아 뭐야 아빠 왜 너 끝없이 들어와 아이 아이 우리 딸이 이뻐서 그렇지 아빠 술 냄새 나 술 먹었어?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번에 우리 딸이 옷 사달라고 나한테 쫄랐잖아 어? 진짜? 아 그래 니가 옷 사달라고 나한테 쫄랐잖아 아 근데 그 옷은 아니고 어? 짜잔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피카츄 티셔츠야 입어봐 입어봐 내가 뒤돌아 봐 피카츄 꼬리도 있어 이걸 어떻게 입고 학교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여줘 창피해 정말 그리고 내가 원피스 사달라고 했지 언제 티셔츠 사달라고 했어 아직도 아빠 내가 아직 이거? 일곱 살인 것 같아? 제발 애치급 좀 하지마 야 요로르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? 어휴 딸 아들 뭐야 아들 뭘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아들 미안하다 우리 아들 다 컸네 대견해 엄마는 응원해 내가 미니 무친 기도한 흥미도